하또! 우리는 지금 뮤직밴드에 왔다. 또 까야. 지금은 이제 팬분들이 보내주신 생중봉의 짱이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네. 우리 저번에 밥 먹었잖아요. 네. 또 먹방. 다른 거, 다른 거. 빨리 칠해야 돼. 왜? 이제 멤버들이 흰쯤만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잘 먹었을 때 알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삼아서 빨리 먹고 나가라. 빨리 먹고 나아가. 너무 맛있로운가. 빨리 먹고 나아가.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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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난 고맙다 왜? 웃겼어? 아 귀여웠는데 아잇 왜 좋아 아니야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앞잎은 조금씩 먹어야 돼 안내도 맛있어? 이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먹었어. 실패!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지? 사야가 아까 나한테 만들어줬는데 너무 귀엽게 만들어줬어가지고. 학교? 약간 침풍했거든. 아니 형 아래부분이 있잖아. 형아 여기 있잖아. 형이 간다. 우리 오늘 새로운 컨셉식 내가 먹고 있잖아. 우리 먹는 거 지켜볼게. 자 은우씨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요? 애완동 물리도 뼈까지. 저도 먹을 줄 알아야죠? 양파 먹을게. 양파도 그렇지. 맛이 어떤가요? 달아요? 은우씨가 양파도 해봐요. 아 까두까두 매력이 나오죠? 감사합니다. 형은 말래요. 저요? 마늘이요. 까도 까도 매워요. 매운맛 많이 끌려. 아 이 육전이 근데 식으면 약간 좀 질기더라구요. 소고기로 만든 거랑 맛있게 먹는 게 약간 소고기 먹고 싶다. 동적을 먹는다 동적을. 동적상상. 하루 3개 다 소고기 먹어 본 적 있어? 아니. 돼지고기 먹으면 뭐게 먹어. 아침에 소고기 먹었어. 점심에 소고기 먹었어. 안 미안하냐? 저녁에 안 미안하냐고. 오먹지하게 딸 어플을 보는데 그때문에 있는 거. 어디 나와? 찾았어. 은우 친구들. 은우 소가 와? 은우 왔어. 은우 왔어. 은우 왔어. 은우 왔어. 은우 주문했어. 은우 ul. 은우 중운슨. 야 나중에 넌 음식참 사려면 잘 된다. 아 소고기집 사려고 그래. 소고기 먹으러와서. 은우 은우 tenir. 야 야 야. 너는 어제부터 말을 못해 하지 마 그냥. 형 너무 과하면 안 돼. 혜 younglar 야. 야, 이런 건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 못한다고 했네. 아니, 지진 파트 있잖아. 힐링 파트. 진짜 짜는 파트. 과즙 짜는 거. 뭐요? 얘 파트. 빛나는 뿌리. 뿌리 하면서 피져내는 거 몰라? 과즙 짜는 거 몰라. 기억이 안 나고. 야, 그나마 그게 유일한 자식이 없다고. 파트 두 줄 읽는 것 중에 한 줄인데 그건 하나 기억해줘라.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언제 구겨요? 왜 안 구겨요? 언제 구겨요? 언제 구겨요? 어, 그런 거 나와. 피가 있어. 아이,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밖에 안 돼. 내 엉덩이 신중을 그래요. 뭐해? 야, 너는 그거 해둬서 귀엽다. 아래 입술을 윗 입술하고 계속 이렇게 힘을 주는 거. 땀 나와. 어. 어, 좀 더. 얘가 이렇게 버텨줘야 돼, 안쪽에서. 응. 응. 맞아. 그 산하 감자튀김 있다가. 왜 안 좀 했어? 응. 안 좀 하려고 했다가. 안 돼요. 대박. 놀래 있었잖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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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대박. 대박. 라키가 왔습니다, 라키가. 와, 또 와. 요즘 라키가 진짜 웃기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요즘 라키 시대예요, 라키. 한번 보여주세요, 라키 씨. 은우 씨, 밥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은우 씨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야, 봐봐야지. 야, 봐봐야지. 빈이 형이 계속 시켜서 이렇게 봐. 자, 은우이. 아니, 자, 은우이. 자, 은우이. 자, 은우이. 아, 은우이. 아, 은우이. 아, 은우이. 밥 맛있다. 알았어. 나는 밥도 안 먹었다. 지은아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안 먹었다. 내가 안 먹었다. 내가 안 먹었다. 왜 이렇게. 아직 안 먹었다. 맞아, 맞아. 맞는 말이야. 니 얼굴에 먼저 뭔가 할 것 같아. 뭔가 할 것 같아. 뭔가 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오늘에 또. 나 좀 놔두고.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어, 고생했어. 형. 어, 지금 됐다. 응. 응. 다 나오네. 이거 왜 떨어지는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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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설 시작하면. 안 배워야? AH. 응. 야, 니 nodig. 나ear ز오려서. 진진이 형. 응? 부탁할만 들어주면 안 돼요? 수원하라고? 어? вас 원하라고. 아니, 같이 하자. 같이. 내가 속악하고 갈 뻔했어. 내가 내가 해줘야지! 약간 이러면서 같이 해줄 뻔했네 같이 치워야 된대, 진짜 도와줄 수 있어 너를 조종할 수 있어 이거 좀 같이 가면 좀 있겠네 문영, 문영 잘 먹었습니다 안녕 먹었다 오늘은 내가 시간 여행자 얘기를 할 때마다 유치원생 느낌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때가 가장 그립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런 컨셉으로 이번 무대를 하게 되었다 만족해 아직 메이크업 수정을 보지 않아서 이런 거지만 일단은 더 귀여워질 거야 밤! 안녕 뚝가 오늘 약간 좀 청양청양하지? 모자도 쓰고 휴양지에 온 느낌 레모네이드를 마시면서 아 노래 부르니까 목이 안 좋으니까 마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제스처를 할까 좀 고민인데 아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이 되네 약간 오늘은 좀 너무 장난스러워 한 번 한 번 좀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옆모습 봤는데 아기 같으셨어요 옛날에 돌아왔어요 옛날 로파마 오늘 약간 죽은 게 브라더스네요 아 죽은 게였어 죽은 게 오늘 제스처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약간 특별한 게 없긴 한데 졸린 듯한 느낌으로 졸린 듯한 느낌으로 지금 약간 꾀질질하기도 하고 이제 막 일어난 듯한 느낌 머리 쓰지 마 이만 끝! 이만 끝! 이만 끝! 이만 끝! 좋은 거 같습니다 너크 많이 들어주세요 내 이름을 부를 때 녹화 간다 갈까? 잘 가겠습니다 안녕 지금 음방 2일차 뮤직뱅크 드라이 리허설 하기 전인데요 메이크업이랑 머리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우리 아로아랑 같이 아침에 초백부터 같이 함께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는 저희는 여기 있고 아로아는 집에서 이따 본방을 봐주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내 이름을 부를 때 서브곡을 하는데 귀여운 노래잖아요 그래서 귀엽게 이렇게 보면 볼터치도 하고 볼터치도 하고 죽은 깨도 그렸어요 약간 색다른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해서 바라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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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